이 retailer 선구 2년 진짜 다돼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준비해왔던 게 있으니까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항상 그랬지만 좀 전투적으로 준비해볼까 해요 항상 매사에 열심히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좀 온순한 모습이랑 좀 데뷔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여태까지 해오던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예쁘게 보여드릴 요사 노력은 하고 있어요 좀 더 강하게 얼굴도 변해보려고 노력했고 손짓도 좀 평소보다 많이 이용하긴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럼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6시간도 안 돼서 축축축축 빠르게 신속하게 굳게 잘 촬영했고요 오늘 이렇게 촬영 정말 멋있게 찍었으니까 꼭 앨범 릴리즈 기다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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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